안돼. 으악! 너... 너 뭔 짓이야? 형이 아무것도 무슨 짓이야. 왜 이러는 건데! 너... 놔 놓으라고! 놈이야. 놈이야. 또 손으로 뵐 거잖아. 하성아! 할아버지가 준 약을 왜 여기에 발랐어? 흠 conceal. 아, 흠... 거 잘 internships... 글쎄... 미쳤어? 아. 어때? 너 뭔 짓을 한거야 이 새끼야. 니가 아는게 뭐야. 독. 독입니다. 맹독. 나. 형. 어? 괜찮아? 아, 아름다운 날게 해줄거야. 그래. 정신을 차려. 우리 같이 걸어준 듯이. 우리 형 미워하지 마 알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